스파르타 만대 육군만 허억 크으이씨 크기가 이만해 일단 얘는 문제가 많기도 많은데 총알도 나가니까 이거 백퍼 컴트 터진다 이거 지금 10만이야? 10만하면 백퍼 터지겠지? 안녕 터진다 어? 안터지는데? 흠 아 렛 걸린다 아직도 로딩중이야 유닛 기기 10만 총 쏘는 순간 터지겠는데 어허허허 저기 스파르타 10만 터진다 이거 게임 시작하면 터진다 이거 프레임이 지금 2 나오네요 2 2 프레임이 2나오네 2 도저히 뭐 볼 수가 없어 2가 나와 지금 일단 스파르타는 도착도 안했는데? 아직 지금 도착도 못했어 지금 0길이야 0길 하다가 다 죽고 있어 지금 스파르타는 총에 어? 총알 갤 수가 있어 10만명이 10만발씩 바로바로 쏘니까 갈 수가 없네 갈 수가 없어 진짜 봐봐 재미있게 만대만으로 하자고? 그래 이거 렉거리지 못보겠다 근데 만대만 해도 안될 듯? 오 만대만은 렉이 안걸려요 만대만은 할만해 렉안걸려 렉안걸려 스바르타아 하에에 흐으 오 만대만은 괜찮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가지 못하고 죽겠는데? 벌써 지금 1,000마리 죽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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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안보여 죽어주고 못붙어 못붙어 위에서 아미가 최고다 또 수가 없어 게다가 넓은 평지라서 옛날에 옛날 싸움은 이렇게 싸웠다고 하는데 뭐 완전히 자사 행위죠 자사 행위야 방패도 안 되나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긴 한데 도착하기 전에 죽겠다 3천마리 죽었어 죽었어 도착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 그냥 붙어 보지도 못하고 끝났다고 하네 이거 봐봐 진짜 봐봐 헐 와 역시 현대문 현대문명의 힘은 위대했다 가지도 못하고 죽인 수가 없다고 10,56명? 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 56명 누구야 팀킬인가? 뭐지? 스파르탄이 요건 포위에서 시작하면 어떠냐고 가까이 붙어서 됐죠 스파르탄끼리 팀이군 이러면은 가까이 붙어서 붙어서 시작해서도 유리한데 양쪽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헐 이미 섞여있어 흐흐흐흐흫 이미 섞여있어 이거 이미 붙어있어 워낙 수가 많아서 이미 약간 겹쳐있어 이거 뭐야 시작 자 과연 어떻게 될건지 총이 사방으로 사방으로 빗발치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줄어드는 속도가 그래도 스파르탄이 더 많아 총은 위대해 왜냐 스파르탄 애들은 앞에 밖에 못사우거든 뒤에는 할게 없잖아 다같이 붙어서 시작해도 안 돼 총한테는 팀킬 또 되는 것도 아니라 양쪽으로 그냥 확산타니 그냥 더 빨리 죽어 더 빨리 가까이 서서 더 빨리 죽어 아까보다 더 빨라 아까보다 더 빨라 죽었어 죽었어 최강이다 역시 이렇게 하자 차라리 다 겹쳐버려 그냥 다 겹쳐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거 주작 탁 치면 되잖아 그쵸? 아예 겹쳐 시작해 아예 겹쳐서 어? 커플이야 한명다 한명씩 옆에 겹쳐 시작해 겹쳐서 어딨어 완전 겹쳤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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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다 한명 이거 오히려 지금 겹친 구간이 더 많아서 두명다 한명이야 바로 치구 시작할 수 있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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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빵 때리고 시작할 수 있어 이야 야 시작하자마자 순삭당했어 US Army 7천명이 순삭당했어 겹쳐서 시작했더니 겹쳐서 시작했더니 순삭당했어 하지만 나머지 나머지 2천명이 녹이고 있는데 다시 여기 겹친 애들은 잡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이 그 다음이 문제야 겹친 애들은 끝났는데 2천명이서 지금 나머지 7천명을 지나요? 그래도? 옆에 있는 애들은 잡았는데 가지를 못해 이걸 이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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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장전시간도 없고 무제한 그러게 겹쳐서 시작한건 이겼네 어 그렇구나 불쌍하다 스바르단 고생했다 애들아 고생한 애들을 위해서 1인 1닭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1인 1닭 좋은거 같아요 1인 1닭 해주자 겹쳐가지고 1인 1닭 해서 한마자씩 먹어라 1인 1닭 흐흐흫 10000만 흐흐흫 뭐야 어 스팅인줄 알았네 됐다 1인 1닭이 닭 어딨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털 가리 하는거 보소? 한명도 안 좋았어 한명도 소와딴 1인 1닭 수 already 나머지 털은 털 잠바로 배굴준비 완료 이 정도리도 빠르네 ré회회회 여러분들 궁금한거 하나만 하고 다음게임 갈게요 뭐 궁금한거 있음? 궁수랑 붙어보자고? 궁수랑 솔져? 솔져가 이기지 활이 이길 것 같은데? 100대 100 100대 100으로 합시다 너무 많으면 오래걸리니까 야 당연히 이거는 250이 기본인가? 250대 250 당연히 총이 이기지 거리를 약간 좀 벌려놓자 다 나온거야? 250마리 왜이렇게 적어보이지? 250마리 맞어 이거? 막 10만명 보다가 보니까 되게 적어보인다 자리 자체가 얘가 좀 좋은데? 지금 아처가 아처가 더 잘 죽이고 있어요? 총이 안맞고 있어 지금 위치가 좋아 산도악 써가지고 지금 지금 물꾼은 오히려 밑에라 안보여 언덕땜에 멍청한 녀석들이 안보이면 앞둬야될거 아냐 안보는데도 그냥 쏴버리네? 다리가 안좋아가지고 안좋아가지고 응? 역시 한두다 언덕때문에 고꾼이 돼버렸어 슙 아파 lows 이렇게 만든거지 그런 인공지능은 없나봐 조용하자 가자 얘들아 언덕이야 가자 여기서 안..안기해 이렇게 가서 아이고아이고 흐하하하핳 목사포 목사포 얘들아 가자 아프가 아니지 아이고아 흐하하하핳 아이고아이고 아유 하생이 센데? 야 도망가자 나 혼자 살아났어 아하하하핳 자리가 구려가지고 근데 총이 더 쎄거 같은데? 화살이 한밤 맞아도 안 좋네 더..이게 여기가 완전 공통같은데? 가깝다 역시 솔더가 세네 화살은 연사속도가 딸려 땡기고 쏘는게 있는데 총은 그냥 완전 기관총이라 총은 그냥 중대가 안되죠 딱 한 10배정도 센거 같네 지금 20마리 19마리 20마리 죽였는데 저게 160마리 총이 좀 사기인데? 총이 그냥 다다아 화살은 땡기는데 시간이 드는데 이렇게 재작용도 없어 응? 공성전 한번 보고싶다고? 여기 보면 여기 성..성도 있거든요? 잠깐만 저 성에다가도 넣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좀 약간 멋있게 한번 꾸며보고 마무리 하죠 신랑이 조금ה 인상 정리 조금만 한국